가보징어 라면 먹고 싶은데. 자리를 옮겨볼까? 막 저런 돌에 가서 하진 않아요 막? 저런 데 있잖아요 막. 돌에 막 가서 하진 않아요? 그러면 저기 많이 있을 거겠죠. 배 타고 와야지요. 여기 인근에 오징어 잡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. 네. 저 멀미가 너무 심해서 배를 못 타요. 운은 오징어? 잡고 잡고 싶어요. 여기까지 연습이었잖아요 그죠? 네. 사장님이 잡힌다고 확신하셨죠? 네. 아니 내리면 금방 물 수도 있는데. 저 어제 그저 수온이 많이 떨어지니까. 얘네들 입질이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. 있긴 있는 거예요? 네 있어요. 어떻게 아세요? 아니겠다. 매일 낚시하는 사람인데. 그럼 제일 많이 잡은 건 몇 마리에요? 126마리. 신뢰를 주시는 그런 인상이셔서. 진짜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. 진짜 믿습니다. 느낌이. 사장님. 어 약간 달라 느낌이. 다른 데 걸렸나? 잡히세요 잡혀? 어? 물. 물. 물을 깠다. 어. 물을 깠다 부기랄. 오. 뭐가. 빨리 빨리 가보세요. 왔어. 아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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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. 오징어. 아. 아. 오징어. 왔어. 오징어. 오징어. 잡았다! 남편 전화 썼네 여보, 나 지금 근데 나 갑오진 거 잡았다? 맛있는 거 잡았네 입맛을 다 줘 오빠 잡아봤어? 당연히 잡아봤지 진짜? 오빠 뭐 도움 이런 거 잡아봤어? 그럼 아, 낚시 잘하는구나 나랑 또 낚시하러 가자 야, 갑오진 웬 마리 잡았어? 한 마리 삶아 먹으면 맛있는데 삶아 먹는 게 맛있어? 응 바다 낚시하고 있다? 처음으로 너 멀미할 텐데 괜찮냐? 오, 아니 멀미가 오, 잡았어 잡았어! 키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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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봐 오, 잡았어 잡았어 키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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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봐 끊어봐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봐 잡았어 잡았어 너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! 잡았다! 잡았어 잡았어 호시 Mu 나에 잡았어 잡았다 으아아아아아악 너무 깊어요 우와, 우와 우와, 우와 우와, 우와 손, 손이 너무 시려. 아, 손 시려. 원래 컵라면을 여기서 딱 먹으면 고기가 나와. 그 컵라면 냄새를 고기가 맡더라고. 음, 낚시는 이런 맛이지. 어? 야, 너 이거 안 돼. 야, 꼬리를 흔들고 애교 떨어도 아, 이거 못 먹어. 야, 너 이거 못 먹어. 진짜로. 왜? 왜 그래? 너 이거 못 먹어, 이거 먹으면 큰일 나. 큰일 나, 매우 죽어, 속수로 해서. 내가 이거 못 먹어, 너. 큰일 나, 죽고 싶어도. 왜 그래, 뭐? 오, 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